이 영상은 무속인의 신점, 영점, 그리고 신기한 물점사를 보시는 분까지 봤어요. 성사님께서는 다른 영범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초점으로 오시는 신령님이 불팔신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영역을 받아서 각 소원자들 올 때마다 생년월일 써놓고 그 손을 들여가면서 손에다가 초를 올리고 올린 상황에서 5분, 10분 이상씩 그때 실리는 대로 올려놓고 점사를 보는 것이 저한테 어른들이 주신 능력이라 그걸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번외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촛불의 온도가 높을 거란 말이죠? 1600도 이상입니다. 솔직히 손 대고 있을 때 뜨거우신 적은 있으신가요? 뜨겁지 않았다고는 거짓말이겠지만 접신이 될 때는 저는 초록 되기 때문에 10분, 20분 있었을 때 너 이래도 이놈 믿지 않겠느냐 신의 영암을 이렇게 네가 무시하고 살 수 있겠느냐 이놈 이 소리를 굉장히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는 소원자마다 초점을 보면서 정말 그 속 내 마음과 어르신들이 주신 능력과 이런 거 같이 병행하면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엇을 배웠느니 손에 뭐에 발렸느니 할 수도 있겠지만 확인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답답함 속마음을 시원하게 말씀하셔서 헛걸음하지 않게 할 테니 속이 시원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초점을 보시잖아요. 네. 선생님만의 주특기 오로지 0점으로 봅니다. 초에서 딱 시했을 때 어른들이 해주신 말이 이제까지 크게 벗어나 본 적은 없는데 소원자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가슴이 굉장히 아픈 적은 있지만 저는 끝까지 성심성의껏 어른들의 원력을 받아서 불칼신장의 원력을 받아서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어떤 무송인 선생님들은 사업원을 잘 본다 매매원을 잘 본다 예. 애정원을 잘 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저는 일단 승진은 학업은 자리 이동 또한 매매 이쪽에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공직생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을 때 시내 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해서 공직에 있는 또 공개업에 취업하시는 분들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특수직에 있는 분들이 아마 오신다고 하면 좋은 보람을 느끼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들고 또한 매매는 저희 지리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면 이제까지 매매로써 큰 돈 범부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을 때 그런 걸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반드시 잡아야 될 문서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금도 찾아온 심도가 많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승진운 학업운 매매운이 절주특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루두루 보지만 그래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또 들으신다고 하면 전화를 주시면 다시 한번 성실하게 답해드리고 또한 내가 지금 얼굴을 내보내고 싶지만 내 동생이나 지인들이 공직의 인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또한 공직에 있었고 차마 얼굴을 내보내지 않는 마음은 보시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넓은 나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고 싶은 마음은 부탁 같습니다. 하지만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해서 예약 상담을 하시면 멋지지 않으러 그러지만 자신 있게 보여드릴 테니 찾아오세요. 전화 주시고 알수진 들어 Ragam Der거 avis 자비 아들 긴 고u 이건 sin 그 반 800 par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